가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위를 다루는데 여론조사기관이라는 데가 워낙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직한 데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대법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더보기 선관이라든지 국힘당이라든지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직함이라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정직함이라는 것이 진실됨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수사는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재판은 선택적으로 재판하고 판결은 뭐죠? 정치적 동향을 보고 판결하고 법은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게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제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추락했다. 부정평가가 53%다. 70대를 빼고는 다 등을 돌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손을 대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제가 낮다고 보고 지난 7월 12일과 14일에 실시한 발표한 7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고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는 5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5%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4% 떨어졌다. 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게 크게 대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대통령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본인 자신도 지지율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제가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보다는 한국갤럽이 조금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면 늘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니까 많은 논평가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 고정간념을 갖고 있는 중앙대학의 장훈 교수는 내러티브가 빈곤해서 그게 사람이 그거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별별 이야기가 인사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난 다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봅니까?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요. 왜 여러분들 전직 검찰총장을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왜 뽑았습니까? 사람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을 접을 때 뭡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정오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뭘 기대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잡다한 일을 잘해달라고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기대했던 것은 바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권자들이 가장 강하게 기대했던 기대감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오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감을 저버리게 되면 욕을 먹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인사가 잘못돼서 그렇다. 대통령의 말이 좀 함부로 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대책도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대통령 놀이하는 거야? 아니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야? 전병규 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전병규 님 말씀이 세홍지마 님이 왜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북한 말인 건 뭔 말인가 사람이 니지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최성무 님 부정선거 척결하는 거입니다. 심영치 님 부정선거만 조사하면 지지율 70, 80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여기서 댓글창에 올라오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인드 뷰틀 님 부정선거 밝혀다라고 제가 지지했습니다. 방옥라 님 부정선거부터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되면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자식들한테 많이 놀아주면 여러분 존경을 받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먹이고 입히는 일을 잘 하도록 가장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본질과 핵심에 충실할 때 아버지의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맥사람은 뭡니까? 집사람과 함께 당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뭐죠? 생활비를 안 갖다 주면 뭡니까?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본질과 핵심인 거죠. 세상을 관통하는 것은 지지를 받으려면 본질과 핵심에 충실한 것이 일단이고 그다음에 보조적인 길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언론들은 지협적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세상 언론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또 지협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뭡니까 지지율이 폭락하겠죠. 이게 푸른 시절님이 수사 안 하면 곧 들고 일어납니다. 장경희님의 부정성 수사 안 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자